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어로는 같은 단어로 해석이 되지만 일본어로 사용될 때는 문장에 따라서 다른 한자를 사용해야 하는 단어들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면 중급 이상 일본어를 공부하신 분들께서는 대충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알겠다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물론 이 표지에 그런 단어들을 예문처럼 써놨죠. 시르와가루, 알아와레르, 알아와레르, 그렇죠. 이것 중에서도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시르와 와가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시르와가루는 한국어로는 둘 다 알다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일본어에서 이 문장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많이 헷갈려 해요. 구분법을 대해서 좀 적어놓긴 했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단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같은 말로 한국어로는 해석이 되는데 일본어로는 다른 한자를 쓸 경우에 어떤 한자를 써야 될지 헷갈려요 라고 하신다면 그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한번 볼까요? 시르와가루, 우리는 구분하기 어렵다 라는 전제 하에 이 단어를 볼게요. 지인, 무지하다, 지능이 높다, 통지를 받았다, 지식이 많다, 지성이 높다, 인지하고 있다. 어떤가요? 뭔가 왠지 시루와가루보다는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뭔가 조금 의미가 더 확실하게 와닿지 않으신가요? 와가루는 시루보다는 조금 한국어에서는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알다 라는 내용에 한해서요. 오히려 나눌 분자에서 나누다 라는 의미가 들어가는 단어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많이 뽑아오진 않았지만 근데 우리가 이 나눌 분자 알다 우리 와가루에 분자가 안 들어가 있는 단어들인데 제가 써 놓았어요. 사실은 일본어에서 와가루는 이 한자를 쓰기도 하지만 이 한자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해하기 쉽도록 이 한자를 사용하는 단어들도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분석하다 어떠한 것을 생각할 때 명료하게 하다 해석하다 이해하다 분명하게 료가이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로는 사실 딱 정확하게 딱 들어맞는 단어가 없죠. 일본어로는 뭐 알겠다 이해하다 라는 뜻이죠. 이 내용을 단어를 들어보시니까 조금 와가루는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느낌이 오시나요? 네 이렇게 단어로 생각을 해보면 그냥 일본어인 지루와가루보다는 조금 더 사용하기 편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그냥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한 내용만 나왔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됐던 부분들을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존재의 인식 인데요. 아노홍 시때르 나 그 책 알아 그 책을 이해했다는 뜻보다는요. 나 그 책 뭔지 알아 존재를 알고 있다 인식하고 있다 인 경우에 시때르라고 씁니다. 또한 체험을 통해 익힌 거죠. 배인 겨우는 단어시사워 시따 공부의 즐거움을 알게 됐어 네 이랬으면 좋겠죠. 공부의 즐거움 나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가 어려웠는데 이젠 공부가 너무 즐거워졌어 그 즐거움을 알게 됐어 내가 해봐서 알게 된 것들이죠. 또 상대 내용 가치 등의 파악은요. 아노에가 다카이 때 이 맛있다 라는 그 그림이 그냥 막 낙사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되게 비싼 거였대 그거 되게 고가였대 나는 그걸 지금 알았어 굉장히 가치가 높은 거였어 라는 얘기들을 할 때 씁다 라고 하죠. 또 면식이죠. 상대방을 인지하고 있다는 건데요. 왓다시 카레시테르 나는 저 사람을 알아 아까 말씀드린 지인 정도 지인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저 사람과 일면식이 있다 난 저 사람을 알고 있다 라는 것들 이제 존재의 인식이 될 수도 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와카르를 한번 볼게요. 의미나 가치의 이해인데 의외도 가치의 이해가 있기는 했어요. 한번 볼까요? 카레 노 세츠 메이드 와깠다 그의 설명을 통해서 그의 설명으로 알게 됐어 의미를 알게 됐어 그 가치를 이해하게 됐어 에요. 그래서 가치에 관련된 이야기지만 그 가치를 파악했다 인 경우에는 지루가 맞고요. 그걸 이해했다 라는 건 깨달았다 라는 건 와가르 에 가까운 것 같아요. 또한 명확하지 않았던 것들이 분명해진 경우에요. 아 너 히터가 웃어 쓰이데이다 고도가 와 같다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됐다 그 사람이 한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몰랐는데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명확해졌어 분명해졌어 라고 했을 때 와 같다 라고 하는 거죠. 또한 상대방의 상황 등을 이해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이나 상황이나 기분을 헤아릴 거 헤아릴 때 하는 말이죠. 아나다노 키모치와 요그 와가르와 너의 마음은 당신의 마음은 내가 살아라 너의 마음을 잘 알 거 같아 라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표시할 때 동의를 해줄 때 이럴 때 와가루를 씁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시면요. 조금 시류를 써도 괜찮고 와가루를 써도 괜찮은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상태나 내용 가치 등을 이해하고 파악한다는 것이 사실은 비슷한 맥락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하게 시류를 써도 괜찮고 와가루를 써도 괜찮다. 하지만 또한 이 둘 중에 하나만 써야지 두 개 다 쓸 수는 없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는 써도 되지만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면 아는 시테르 나 그 책 알아 와 아는 와가띠르 라고 했을 때 사실 아는 와가띠르 라는 표현을 잘 쓰지는 않아요. 하지만 만약에 쓴다면 아는 와가띠르 너는 그 책의 가치를 알고 있구나 이해했구나 너는 그 책의 가치를 알고 있네 라는 뉘앙스가 더 강할 거예요. 그 책의 존재 너 그 책이 있는 거 알아? 그런 책이 있는 거 알아? 라고 할 때 와가루를 쓸 수는 없습니다. 아는 와가루 너 이런 책이 있는 거 알아? 응 아는 와가루 의미가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아는 시테르 라는 그 책을 알고 있어 라고 표현을 해야겠죠. 그래서 시루와 와가루를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시루는 어떠한 존재에 대한 것들을 새롭게 알게 됐을 때 인지했을 때 시루를 씁니다. 와가루는 어떠한 사실이나 일에 대해서 이해하고 분명해졌을 때 그래서 나는 이해했어 라는 경우에는 와가루 나는 그걸 인지하고 있어 인 경우에는 시루가 더 맞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의외로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있어요. 제가 중급 이상의 분들과 회화 수업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틀리시더라구요. 선생님 제가 이걸 잘 몰라서 그런데요.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선생님이 설명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아 네 선생님이 설명한 이후에 어떻게 알겠어요? 이해가 됐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はい わかりました はい わかります 어느 쪽을 쓰셔야 될까요? 네. 많은 분들이 아 네 알아요 알 것 같아요 라는 표현을 쓰시기 위해서 はい わかります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일본인들한테는 굉장히 신뢰되는 표현이에요. 이걸 영어로 바꿔서 얘기하면 わかります 는요. I see わかりました 는요. I understand 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내가 몰라서 질문을 해서 상대방이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을 다 해줬는데 음 I see 라고 하면 더 될까요? 나 그거 알고 있는데 라는 뜻이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わかります 는요. 상대방한테 힘들게 설명해주고 나에게 시간을 내어준 상대한테 나 그거 이미 알고 있었어 라고 굉장히 신뢰되는 답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내가 질문을 했을 때 나에게 친절하게 알려진 사람에게 대해서 저 그 이야기가 지금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으실 때는요. 절대 와가리마스 쓰시면 안 됩니다. 하이 와가리마시다 라는 표현으로 꼭 써주세요. 이게 의외로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이 부분 꼭 체크해 주시구요. 물론 앞에 말았던 그 단어들도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대해 주시구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맙습니다.